2월의 마지막 주말은 대체로 맑고 포근했습니다. 내일도 서울의 낮 기온 9도, 모레 11도까지 오르면서 활동하기 좋겠습니다. 당분간은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고 낮 동안 온화한 날씨가 계속 되겠는데요. 10도 안팎으로 벌어지는 일교차에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. 내일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맑겠습니다. 다만 경상 동해안은 오후까지, 제주도는 낮까지 비가 조금 오는 곳 있겠습니다.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. 아침에 서울 영하 2도, 대전 영하 3도가 예상되고 낮 동안 서울 9도, 대전 11도, 대구 12도로 예상됩니다. 2월의 마지막 날인 모레도 추위로 인한 불편은 없겠습니다. 아침 기온 서울 영하 1도, 대구 0도에서 낮 기온 서울 11도, 광주, 대구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. 내일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0.5에서 2미터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. 이번 주 중반에는 전국에 한 차례 비나 눈이 오겠는데요. 이후로 주 후반에는 반짝 추위가 예상됩니다. 날씨였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